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청구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우리 중대선거구제의 윤 씨가 던졌습니다. 그리고 김진표 의장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사실상 선거구제 개편은 올 4월이 마지막 시한입니다. 4월을 넘기면 선거법 개정이나 선거구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데 저는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저는 선거법 개정은 중대선거구제는 저는 반대해요.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중대선거구제를 지금은 반대해요. 멀리 보면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양당 기득권이라는 세력들이 지금 모든 도안이면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51대 49의 싸움이 되다 보니까 49%를 지지했던 시민들의 어떤 의사가 사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대선거구제를 만들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왜 반대 하나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럼 왜 윤석열은 중대선거구제 카드를 꺼낸나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누가 봐도 이번 총선은 민주당이 유리한 선거 맞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거의 3연패했죠. 재보선 그리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까지 3연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내년 2024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의 중간평가나 심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견제의 심리가 작동해서 민주당이 유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민주당도 예전부터 이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양당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자. 그러면서 연구도 많이 했고 민주당의 그런 이탄희 의원님 같은 분들도 예전부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라는 건 여러분들 현재는 우리가 소선거구제라고 하죠.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이 당선되고 그런 형태의 선거제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나머지 지역 간의 편차가 많이 심하고 TK 지역이나 PK 지역에서는 거의 국민의힘이 싹쓸이하고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싹쓸이하고 이런 구도를 좀 타파해서 2등, 3등도 같이 선거구제에 포함시키자고 하는 건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유리해요. 제가 보면 이거 꼼수예요. 왜 이번만은 저는 반대하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거를 던졌다는 것은 중대선거구제도를 던짐으로써 이거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손해볼 게 없어요. 대통령 지주일이 안 나오죠. 국민의힘은 가장 텃밭이 어디예요? 영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도 2, 3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선이 됩니다. 반면에 또 국민의힘도 호남에서 당선이 되죠. 그러면 왜 중대선거구제를 윤석열이 던졌냐? 수도권 때문에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윤석열 입에서 지금 던진 이유는 당연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열세입니다.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열세고 2, 0, 3, 0의 이탈이 있고 국민의힘이 열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싹쓸이 해버리면 여소, 야, 대의 전국이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수도권에서 당연히 민주당이 싹쓸이 하는데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2, 3등까지 같이 나눠먹게 돼버리죠. 그러면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늘어나죠. 그렇죠? 당연히 민주당의 의석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뺏기는 게 많기 때문에 손실이 생기죠.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권에서의 민주당의 싹쓸이가 우려될 수가 있죠. 지난 총선같이. 그래서 민주당이 오히려 의석에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중대선거구제를 의해서 뺏길 확률이 많죠. 그러면 민주당이 오히려 손해보는 장사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은 절대 민주당이 유리한 선거를 만들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권역별 권역을 나눠서 거기에서 비례성을 강화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번에 선거법 개정을, 중대선거구 개정은 민주당이 저는 찬성을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서는 좀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입장은 그래요. 그래서 김진표도 3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요. 결국 중대선거구제는 의원 내각제로 가는 하나의 절차의 계단일 뿐이에요. 제가 보면. 선거구제도 중대선거구제, 즉 여야 합의에 의해서 선거법까지 개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권력구조의 개현도 김진표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의원 내각제로 가는 저는 사실상 첫 단추를 중대선거구제 선거법 개정으로 저는 시작한다고 봐요. 왜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가 5년 후에 사실상 정권을 뺏기더라도 현재 대통령 제도보다는 의원 내각제에 의해서 여야가 나눠가면서 총리를 하게 되면 사실상 본인이 마지막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 욕심이 있겠죠. 그렇죠? 본인이 마지막 대통령으로 남을 욕심과 결국은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여야의 어떤 총리감들을 나눠 먹으면서 권력구조가 개편된다면 사실상 윤석열에게는 안전장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중대선거구제는 여러 방법이 있고 논의할 점도 많지만 나중에 멀리 우리가 보고 가면 중대선거구제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반대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정계특위 간사가 전재수 의원이에요. 이탄희 의원도 소선거구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국민선거구제를 도입하자 소선거구제를 폐지한 뒤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확정 논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인들의 진출을 오히려 단점은 막을 수 있다. 아니면 승자독식에서 2등, 3등도 불모지에서 의원들이 나올 수 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여야의 입장에서 해당하는 대로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늘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이 없어야지 모든 게 돼요. 저는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에서 정당으로 존재하는 이상 이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정계에 진출해갖고 결국은 의원수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의원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우리가 승자독식이라도 민주당이 수도권, 호남지방, 중원, 부산에서 선전을 하면 180석, 190석, 200석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